방이 여기 두겠고, 주방이 여기 있는게 좋다고 보는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거실 있고, 여기를 화장실과 이런 다용도실 세트를 만드는게 어떨까 싶은거죠. 이현웅님을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우주택 도면 리뷰 하겠습니다. 무인양품, 무인양품 어찌됐든 일본, 일본 스타일인거죠. 일본 스타일의 양식을 가져와서 그대로 한국에서 파는건데, 어쨌든 일본 주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볼륨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볼륨, 그 다음에 데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옆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들어가는거보다는 현관이 뒤로 들어가는게 좋거든요. 이런거 다 좋은데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리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이 꼭 필요한거는 방이 두개가 필요합니다. 방이 두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라면, 저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쳐보겠습니다. 제 맘입니다. 제 맘입니다. 제 맘이에요. 이렇게 볼륨은 좋아요. 볼륨은 좋고, 현관의 위치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어찌됐든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방이 두개 필요합니다. 방이 두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방 두개를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방 두개가 필요합니다. 1번, 2번, 침실 2개입니다. 4500에, 지금 7000이니까 3.6이 나오죠. 그러면 엄청나게 큰 방입니다. 엄청나게 볼륨은 좋아. 방이 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고쳐야 되나? 너무 많이 고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방은 여기, 여기, 여기 라인이 사실 맞죠. 여기 라인. 여기, 여기로 해서 방이 이렇게 있는 게 맞죠. 이렇게. 너무 많이 고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어쨌든, 다시, 다시 하면 방이, 어쨌든 이렇게 하면 3,600에 3,600이면 괜찮잖아요. 3,600에 3,600에 3,600이면 괜찮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방 두개. 방 두개가 되죠. 그 다음에, 현관 위치는 좋아요. 현관 위치는 좋습니다. 현관 위치는 좋아요. 여기로 들어오는 건 좋은데, 주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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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이 여기 들어옵니다. 주방이 여기 쫙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에, 11자 주방. 그러니까, L, D, K가 맞습니다. 최대한 남쪽에, 남쪽에 있는 마당. 마당을 L, D, K.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실 주방이 다 같이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자 주방이 이렇게 있는 거죠. 11자 주방. 그래서 여기는 싱크볼과 후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냉장고. 거의 키 큰 장이 꽉 차지는 거죠. 꽉 찹니다. 4550은 괜찮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현관문을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죠. 현관문을 여기까지 끌고, 여기로 들어옵니다. 여기로. 여기로 들어옵니다. 여기도 장 있고, 여기도 장 있고. 여기로 들어옵니다. 여기로 들어오면, 너무 여기로 들어오면 부담스러우니까, 약간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벽을 치고, 들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약간 두껍게 해서 벽을 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현관이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식탁을 넣는 겁니다. 여기다 식탁을 6인용, 6인용을 놓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TV를 놓고, 식탁을 놓고, 3인용, 소파를 놓는 거죠. 작죠? 상관없습니다. 뭐는 여기 있고, 뭐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방 사이즈는 이 방을 하나 좀 더 크게 할 수도 있겠죠. 크게. 여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로 3,000. 여기는 좀 뭐 4.2. 방 하나 큰 걸 좋으니까 큰 걸 끌고 오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방 두 개의 LDK가 정리해야 되죠. 방 두 개의 LDK가. 여기는 LDK가 있어서 거실에서, 식탁에서, 주방에서 다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집의 문제는 주방이 북쪽에 있다. 저는 계속 주장합니다. 주방이 더 중요하다. 주방이 남쪽에 있어야 됩니다. 남쪽에 있고, 여기서 뭐 설거지하면서 요리하면서 아이가 마당에서 노는 거를 가까이서 볼 수 있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화장실 세트가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에 화장실 세트가, 기존에 있는 화장실 세트가 너무 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화장실 세트가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 이제 목욕탕 같은 일본의 전형제 화장실 세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욕조. 욕조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샤워할 수 있는 이런 1820x1820의 화장실 세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문을 달죠. 문을 달고, 여기 바깥에 세면대와 세탁기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공간이 또 남죠. 공간이 또 남습니다. 여기에 이 주방에서 필요한 다용도실을, 일부 기능들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 세트와 다용도실 세트가 있는 거죠. 약간 주방에서 멀, 이게 뭘까요? 과연? 뭘까요? 과연? 그래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이 1,800, 3,600에 3m, 4.2에 3,600. 방이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LDK. LDK가 주기임을 합니다. LDK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현관문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걸로. 아니면 여기로 들어와도 됩니다. 여기로 들어와서. 우리가 현관에서 다용도실을 통해서 주방도 가고 화장실 가는 것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쪽 면으로, 양쪽 면으로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해도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다용도실, 이렇게 다용도실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들어오고 가능합니다. 여기에 화장실용 세트가 들어가고, 여기에 세면내가 있고, 여기에 변기만 있는, 변기만 있는 화장실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방 두 개, 방 두 개의 LDK, 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고쳤나요? 너무 많이 고쳤나요? 그래서 이 집이 아쉬운 게 주방이, 방이 여기 두 개 있고, 방이 여기 두 개 있고, 주방이 여기 있는 게 좋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거실이 있고, 여기를 화장실과 이런 다용도실 세트를 만드는 게 어떨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이 있고, LDK가 다, 다. 여기에 다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의 볼륨은 좋아, 이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라면 방 두 개의 LDK가 한쪽으로 몰고, 여기에 화장실 세트가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 거죠. 그래서 제 마음입니다. 제가 저라면, 저라면 이렇게 고쳐서, 이런 유니트도 있을 텐데, 무인양품에는 없나요? 일본에는 이런 유니트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방이 북쪽에 있고, 창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햇볕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아파트 평론 같아요. 아파트 평론 같아가지고 저는 별로고, 어쨌든 주방이 이리로 와야 된다. 그 다음에 거실이 여기 있고, 방 두 개를 만드는 게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무인양품, 무인양품. 제 마음대로 리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치는지, 의견을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